사운드홈 뮤직 정승조입니다. 듣고 계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볼 수 있는 분입니다. 자, 흔한 혼자녀 아이조아의 티끌모아티끌 시작하죠. 아이조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조아입니다. 네, 아이조아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녹음방송이잖아요. 네.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어딜 가십니까?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그래요? 일본, 지난 방송에서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그때가 다가온 거군요. 그렇죠. 일본을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일 가까운 나라고 어떻게 보면 가기가 정말 쉬운데 그렇게 한 번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저도 좀 의문인데 이번에 어떻게 제가 휴가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거를 쓰지 않으면 저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조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휴가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참 좋다. 휴가를 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는 상황. 그렇죠. 저는. 아니, 어떤 분들은 일이 많아서 휴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휴가를 사실 항상 백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대체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있다라는,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누가 빠져도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 아이조아님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또 혼자 가진 않으실 테고. 친구랑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한번 제가 구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휴가철도 아니고 저처럼 갑자기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 혼자 가게 됐어요. 혼자 가려고요. 혼자 가십니까? 네. 대단하다. 자주 가잖아요, 저 혼자. 아니, 근데 일단은 일본은 영어로 이렇게 의사소통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네. 영어도 잘. 중국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맞아요. 아이조아님이 가능한 언어 두 개가 지금 불가한 상황인데. 실무가 없게 됐어요. 일본어를 좀 하세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생존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가이드북 같은 데 보면 뒤에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뭐 깎아주세요, 얼마예요, 몇 개 주세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그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만 숙지하면 비행기 안에서 충분히 숙지 가능합니다. 뭐 그런 거야. 아. 미리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구나. 그런데 일본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간사이 지방이고 오사카로 가거든요. 저는 진짜 몰라요, 일본에 대해서 뭔가.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왜 오사카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비행기 값이 제일 싸더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일본 오가는 비행기 싹은 굉장히 저렴해요. 맞아요.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런데 또 일찍 감지 예약을 하셨겠어요? 아니죠. 일찍 제가 이걸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주어진 휴가이기 때문에 불과 몇 주 전에 알게 됐어요. 아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행 가시기 전에 미리 좀 계획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또 지난번에 아니에요? 난 그러면 지금까지 아이주아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던 건지? 저에 대해 많이 모르시는군요. 아니, 비행기 싹을 저렴하게 가기 위해서는 좀 일찌감치 예약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방송에서 또 말도 했었잖아요. 그거는 제주도 같은데 가까운 데는 제가 항상 보고 있어요. 항공 티켓을 보는 사이트는 제가 정말 아침마다 저녁마다 한 번씩 본단 말이죠. 그러면 보면 제주도는 워낙 좀 미리 하면 정말 득을 많이 봐요. 왕복 5, 6만 원이면 충분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멀리 간다고 하면 좀 미리 알아봐야 되겠지만 사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근 국가, 동남아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나요? 그렇게 진짜 싸다, 너무 심하게 싸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차이 나봤자 뭐 얼마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주 가는 사이트가 어딘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거는 좀 특정 상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한 번 제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팁을 더 얻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선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싼 것들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품을 많이, 손품인가요? 클릭을 많이 해가지고 알아봐야 되니까 많이 좀 부지런히 알아봐야 또 그만큼 가격을 좀 득을 보죠.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일본 여행 갈 준비는 거의 다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표랑 뭐 이런 것들. 표만 끊었는데. 표만 끊었어요? 원래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마음은 좀 많이 설레고 하긴 한데 실제로 가서 뭘 할지에 대해서 막 분 단위, C 단위로 이렇게 시간 단위로 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계획적이긴 한데 돌아다니는 걸 싫어해서. 그럴 것 같아. 맞아. 저는 그래서 그냥 계획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포인트만 딱 정해놓고 일어났는데 피곤해. 그럼 안 가. 오, 맞죠. 그리고 이렇게 휴양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치. 그것도 여행의 하나죠. 맞아요. 그런데 또 이게 질리는 순간이 오게 되면 이제 또 돌아다니는 여행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아이조아님도 뭐 저 같은 과정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그쵸. 저도 처음에는 정말 하루하루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조금이라도 더 걸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봐야지 하는 욕심이 되게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 싫은 게 여행 가면서 살 빠지는 거. 어? 살 빠진 적이 없는데?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아, 그래요? 그만큼 먹잖아요. 이게 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먹성이라는 게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살 빠져요? 정신 전화하면서는? 저는 제주 여행 갔다가 4박 5일을 갔다 왔는데 정말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살이 좀 빠졌어요. 신기하다. 네. 그런데 피곤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주의 음식이. 아, 잘 안 맞았구나. 일단은 그 참 좋긴 좋았는데 살짝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요. 참 저는 어찌 보면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네요. 저도 혼자 여행 가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혼자 놀으라고. 어휴, 그런 무서운 말을. 자, 아이조아님 일본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사운드홈 뮤직 정승조입니다. 금요일 코너 듣고 계십니다. 아이조아의 티끌모아티끌. 흔한 혼자녀 아이조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녹음방송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노래를 듣고 왔고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풀어주실 건가요? 어, 오늘은 그 취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어요. 취미? 제가 뭐 좋아하는 게 진짜 많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이제 점점 늘기 시작하는 거지, 취미가. 맞아요. 조금 조금씩 너무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 최근에 우쿨렐레 배워가지고. 연주에서 저한테 깨톡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렇죠.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종. 학교종. 학교 유치원 어디 나온 거야. 근데 그거를. 아니, 30년이 지났을 것 같아. 기억도 안 나. 아니, 연주를 하게 된 게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누가 이사를 하면서 필요가 없게 되어서 판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우쿨렐레를 데려왔어요. 얼마에 샀어요? 5만 원. 5만 원? 진짜 싸죠. 원래 시가가 얼마일까? 그게 아마 한 10몇만 원을 할 거예요. 그래요? 그 브랜드의 그 제품이면. 아, 좋은 브랜드구나. 응. 절반값에. 아무튼. 그래서 샀는데 집에서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것저것을 뭐 하면서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첫 연주를 딱 마스터한 다음에 보내드린 거죠. 녹음해서.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능숙해지기 전에 첫 연주를 한 거구나.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의미도 있지만 참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요? 그 용기가. 자신감, 자신감.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거야, 대체? 우쿨렐레. 그래서 우쿨렐레를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내가 한번 튕겨보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스쿠버 다이빙이에요. 스쿠버 다이빙? 네. 어떻게 그걸 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작년에 같은 회사를 다녔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때 미팅 중이었어요. 다른 외국에 해외에 있는 사람의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전화로 해외에 있는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그분이 사진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이요? 네. 같이 이제 동료. 그날 한국에 있는 동료가 옆에 있던 동료에서 보는데 정말 지루했던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사진을 봤는데 다이빙하는 그 물속에 있는 사진이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싶고 그동안에. 그 아차가 너무나 강했어요. 정말. 그동안에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새로움이었어요. 정말. 내가 그동안 뭐하며 살았나?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그걸 딱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싶었죠. 아니 근데 그 사진을 보여준 그 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 회사 동료자. 동료인데 성격이 아이조아님이랑 잘 어울리는?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조금 그분도 결혼을 한 지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네. 좋아하고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왜 스쿠버 다이빙? 다이빙하는 사진을 보여줄 수가? 이걸 하자는 의미였어요? 그 당시에가? 소개를 해주는 거였죠. 그 당시에.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나?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할 만한 게 없다? 요즘 재미가 없다? 이랬는데 딱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세상을 딱 문을 열어준 거죠. 그러면 실행에 이제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네. 맞아요. 첫 번째로 뭐부터 했어요? 그때 우선은 같이 할 사람을 모았죠. 그날 회의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정말 빠르다. 바로 세 사람이 모였어요. 대단하다. 네. 그래가지고 그 세 사람이 모였고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또 아는 동생들 둘이 있다며 그 동생들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이 모였어요. 다섯이면 뭐 할 만하겠다. 그렇죠. 처음에 한국에서 먼저 기본은 마스터를 하고 다른 나라를 가든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먼저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을 이론 공부도 있지만 실습을 해야 되는 시간을 채워야 되는 게 있는데. 몇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요? 그때 한 몇십 시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수영장에서 테스트를 이제 뭐 배우고 하거든요. 기본적인 동작이나 이런 거를. 근데 그거를 잠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시간이 많이 할애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하다가 그 이론까지만 테스트를 보고 그거를 받아서 이제 필리핀으로 갔죠. 근데 이론까지 학습을 하고 그럼 그걸 수료를 한 다음에 필리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디 여행지에 가가지고 4박 5일 동안 밥 먹고 진짜 공부만 하면 4박 5일만 해도 따서 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퇴근하고 가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퇴근하고 가가지고 한두 시간 이렇게 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따지를 못했고 필리핀을 가서 했죠. 근데 필리핀을 간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이제 현지인 말고 한국 분들이 리조트처럼 그렇게 스쿠버 다이빙 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분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소개시켜줬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받아도 괜찮을 것 같고 비용도 우리나라에서 받는 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게 거의 차이가 안 났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는 비용이 좀 비싸기도 하고 제가 그때 작년 10월에 갔었는데 그때쯤 되면은 뭐 동해나 이런 데는 물이 이미 너무 차가워졌고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따뜻한. 네. 근데 제주도로 가는데 비행기 값이 또 들고 거기에 숙소 비용이랑 또 부대 비용이 또 들잖아요. 제주는 또 물가가. 네. 그러면은 전체 그 이제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 당시에 배우고 이제 그 필리핀의 특징이 또 그거예요. 배우는 거에다가 그냥 학습비 그 자격증을 따는 비용에 추가로 뭐 숙소 식대 그리고 배 타고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일정 가격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금액이 한국에서 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래요?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걸로. 그래서 그것만 해서 한 4, 50만 원 정도 들었고. 아 4, 50만 원? 네. 그리고 비행기 값이 그 당시에 20 얼마에 끊었던 것 같거든요. 왕복으로? 왕복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한 80만 원 안으로 그냥 뭐 가서 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마닐라에서 또 놀았거든요. 그러게 어찌 보면 참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또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고. 맞아요. 이왕이면 또 필리핀에 가서 따뜻하게 또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휴가 겸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동남아 안에 바다의 특징이 에메랄드빛의 산후가 그렇게 또 많죠. 그렇잖아요. 정말 좋았겠다. 그래서 그 산후를 보는데 그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나는 30% 중에서도 한국 그리고 아니면 몇몇 나라들만 이렇게 콕콕 찍어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내가 모르는 70%의 미지의 세계를 딱 접했다는 그 느낌? 그렇게 들으니까 나도 배워보고 싶다. 그렇죠. 저 진짜 이거 보는 사람마다 강추하고 있어요. 인생이 달라진다고. 정말 얘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필리핀에 갔단 말이죠. 네. 근데 배우는 게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게 이제 생소하니까 겁도 날 것 같고. 맞아요. 어렵지 않았어요? 왠지 수영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수영을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수영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전혀. 아 그래요? 네. 못해도 가능하다 이거구나. 맞아요. 가능해요. 이제 그 조끼를 입는데 거기다가 이제 부력을 이용을 해서 가라앉고 뜨고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발차기만 하면 앞으로 또 추진력이 있어서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건 정말 간단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물 속에 안에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 정말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안전한 스포츠예요. 왜요? 그 혼자 들어가지 않거든요 절대. 그리고 나의 상태를 항상 체크할 수 있는 그 버디라고 해서 같이 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꼭 버디랑 같이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물 속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 상황을 서로 체크를 해주는 거구나. 그리고 나의 상황을 지금 내가 괜찮은지 어떤지 내가 불편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이제 하는 사람들끼리 체크를 하게 되고요. 특히나 초보는 혼자 뭐 둘 이렇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을 잃어서 거의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5명이면 5명이면 6명이면 이렇게 팀을 짜서 들어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불편한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다들 거기서 딱 멈추고 바로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어찌 됐든 안전이 제일이니까. 맞아요. 근데 배우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했어요? 배우는 시간은 한 제가 그 4박 5일 동안 필리핀을 갔었는데 이틀 내내 배웠어요. 그 배우는 게 이론도 다시 한 번 배웠고요. 네.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것도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이틀 내내 배웠어요. 그래서 공기통이라고 하는 그 뒤에 이렇게 달고 들어가는 그 통 있잖아요. 어찌 보면 생명과도 같은. 그렇죠. 근데 내가 숨 쉬는 공기가 들어가 있죠. 공기 한 통을 메고 들어가면 숨을 크게 들이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분? 2, 30분 정도 되고 좀 오래 쓸 때는 한 40에서 45분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번 하고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한 번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3, 40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아이주아님은 그걸 하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뭐였어요? 제가 폐소공포증이 사실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 창이 없으면 많이 좀 마음이 불편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근데 밖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창이 정말 작은데? 그나마. 아, 그래요? 폐쇄공포증이 있구나. 네, 근데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갇혀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무서움을 느끼는 편인데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어떤 일정 깊이의 안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물이 차가워지는 순간이 오고 좀 갑자기 어두워지거든요. 그 순간 내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고막이 압력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되게 안 좋아요. 다칠 수 있어요. 그럼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숨이 가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공기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어찌 보면 돌발 상황이고 위기의 순간인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좀 주변에서 도와줬나요? 아니면 다독여줬나요?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정말 저를 컨트롤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라는 거를 안심을 할 수 있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긴 물 속에서 이렇게 수신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물 속에서 정말 손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안을 얻게 되고 안심이 확 되거든요. 정말 그랬겠다. 특히나 그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좋았던 거는 그 바다 안에 봄처럼 벚꽃이 만개했을 때 그 봄처럼 분홍색 말미자들이 이렇게 큰 산호섬처럼 되어 있는 곳에 막 피어있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까? 그렇죠. 산호들이 막 피어있다. 피어있다. 막 이렇게 한들한들 움직이면서 꽃잎처럼 날리듯이 느낌이 근데 거기서 막 햇살이 막 내리쪄이는데 정말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이군요. 그 아바타 보셨어? 동물의 왕 아바타 봤습니다. 거기에서 포자들이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런 것들에 살짝 포함? 또 그 벚꽃 엔딩에 왠지 그 노래가 나올 것 같은 벚꽃의 느낌이 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겠네요. 그 장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걸 못 잊어서 계속해서 그 물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포인트마다 그 특징이 있어서 그런 산호가 예쁜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막 그 바다 생물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시는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이주아님이나 저 같은 소시민들은 자주 하면 참 큰 타격일 것 같아요. 잊을만하면 한 번씩 가져야 이게 좀 유지가 되지.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배우면서 저희 선생님이 장비를 다 본인이 구매를 한 장비인 거예요. 우리발 뭐 하고 고글을 하고 그리고 공기통을 하는 그 수트하고 그리고 수트도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얇은 거 두꺼운 거 뭐 탄력이 있는 거 아닌 거 되게 많은데 그게 또 종류별로 물에 따라 달라져야 되니까 구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냐면 우선은 차부터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또 무거우며 장비들이 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장비들 다들 고가일 텐데. 맞아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던 이유가 어찌됐든 대여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장비비에 대한 질문을 안 했었거든요. 대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대여를 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그 대여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곳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뭐 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하다 보면 사람에게 욕심이 생겨서 내 고글, 나의 몸에 꽉 맞는 고글과 수트와 뭔가를 바라게 되는 거죠. 아, 두 개씩 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승조 아나운서는 안 사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물을 조심해야 하는. 안 돼요? 네. 집에서 나오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아, 정말.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호회 이런 것도 좀 알아보셨어요? 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정말 동호회 분들은 여유 있는 분들의 모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엄청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아니더라도 시간 좀 낮으면 동호회 활동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렇구나. 오늘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얘기. 네. 아이조아님과 해봤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였습니다. 일본 잘 다녀오시고요? 네. 이미 다녀왔겠네요. 저는. 그 다음 방송에서. 그렇죠. 다녀온 상황이겠구나. 일본 얘기 또 해주실 일이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